추가 영상이 있네? 이 부분은요. 그리고, 왜요? 왜요? 제가 제 이유는요. BSAA는 사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네요. 일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정말요.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. 2중 스파이가 아니라 뭐 둘 다 3중 스파이 같은 거야? 골 때리네 어? 7번이나 죽었다고 내가? 아 게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? 아 깜짝 놀랐네 커스텀 파트 차지 샷 3 히드라 나왔네? 오 히드라 엄청 세죠? 히드라 짱이지 일단 세이브 1회차를 클리어하면 저렇게 뜨다 보네요 노란색 원으로 넥스트런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? 셀렉트 아웃핏 코스튬을 바꿀 수 있나 봅니다 잠깐 볼게요 뉴게임 플러스 생겼네 레이드모드를 해야만 풀리나 본데 아 아 진짜 레이드모드인갑다 크으 에이 이건 좀 슈퍼레이드모드인갑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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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좀 쓰게 해주지 굳이 무슨 레이드모드를 뛰라고 또 에이 이러는 거 아닌데 진짜 너무했다 심지어 커스텀 파트는 연동이 안되네 오리지널에서 잠깐만 들어가볼까요 대충 아 스테이지도 고를 수 있어 고스트쉽이 이거야 보너스 스테이지 무기를 사서 들어갈 수 있다 커스텀 파트는 사는 것 근데 BP가 어마어마한데요 EXP 부스트?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바하 시리즈에서 레이드모드를 별로 안좋아요 I'm ready 뭐 나한테는 어렵기도 하고 별로 재미도 없더라고 개인적으로 잠깐 들어가 봐 낡은 퀵 낡은 퀵 신기한게 어 뭐야 이건 이건 뭐야? 넌 뭐냐? 진격의 거인이세요 무슨? 아 아 총알 엄청나게 쓰는데 이거 저거 오른쪽에 있나? 아 근접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총알 아깝게 아 아 야 넌 뭐야 야 아 어 저기있네 왜 못 맞추겠니 총알 낭비하면 안 되는데 허브 그만 나오시고요 총알이나 좀 주세요 완전 안주는데요 총알 어렵다 역시 위에서 내려오겠지 뭐 많아? 어 캐비넷 아무것도 안줄거면 캐비넷을 두지마 이것들아 뭐 아이콘 떠있는거 보니까 더 강한건가본데 총알 너무 낭비한다 역시 전 레이드모드는 안맞는거 같아요 안열리는데 뭔데 이거 아 저거 부수고싶은데 봤는데 아 요런식으로 진행하는거야 로우 레벨 보너스 레벨이 나와서 보너스 받았어 제노사이드 보너스 바인드 2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레이드모드 나는 바아파이브 때 그거 생각했지 그 막 모래식에 깨러다녀야되고 다리같은데 일부러 노려서 무릎관절같은데 노려서 약간 자세 흐트러지게 한 다음에 채술로 막 터뜨리고 적들 모아서 죽이고 이런거 체인 시스템 계속 유지하고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할만한거 같애 처음에 BP 생겼던걸로 이제 무기도 좀 사고 그럼 뭐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MP5밖에 없냐 왜 단점은 개인적으로 이게 전부다 영어라 알아먹기가 참 힘들다는거 너무 힘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샷건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샷건이 없네요 이건 하나 사서 한번 다시 들어가볼까 어? 아 바인드2라 한번만 더 깨보자 이건 뭐야 다 깨고나면 뭐 새로 생기나? 어? 여기서도 싸우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고 말도 안 돼 흠 어? всп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커스텀 파츠 하나. 올키. 절로 가야되나 보다 이제. 아 잠깐만. 그것도 BP 주는 거 그거 부술 거 없나? 안 보인다. 시간 아까니까 그냥 갈게요. 굳이 이걸 넣었어야 됐나? 시간도 아깝고.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.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건가? 뭐야. 왜 안 보여. 뭐야. 극aurais 굳이 상ük 상 defv 지출 승 202 2 2 3 × 그리고 1 어? 아 직접 쳐야돼? 이런 이씨 그런게 어딨어 이거 근데 머신건 들고오니까 좀 재밌었다 요번거 특히 S 와우 근데 BP는 진짜 안주네요 되게 조금 준다 경험체도 정말 조금 주고 마인드 1? 나이스 저기다 박으면 되잖아 MP5에다가 암튼 게임 재밌다 레이드 좀 더 쉬워진 느낌? 그래서 좋아요 아 근데 탄약이 다 이어지는구나 어떡하지? 탄약 살 수 있나? 샵에서 완전 비싸다 야 이거 좀 너무했다 2300이요? M3도 나왔네 아니 근데 그냥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건가? 계속 그럼 뭐 이런저런 파츠도 나올테니까요 초반부 파츠 재밌긴 한데 확실히 재밌긴 하다 그래도 재밌긴 한데가 아니라 레이드맨 레이드모드도 괜찮네요 6시간 걸렸어 나? 캠페인 암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마지막으로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희가 오늘 wła 숨겼다면 2